아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짠 넌 넌 넌 넌 광고와 함께 구아구아구아안녕하세요 구아구아구아 다들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자 리그 좀 뛰다가 이제 여러분들 할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리그를 좀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판정도 리그 뛰고 바로 방 만들고 방제 지우는거 알려주세요 조잡히드님 고아 안녕하세요 응 아 연습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고아 고아 고 안녕하세요 아 잘못했다 아헤이 에헤이 몸이 기억할 줄 알았더니만 뭐하는거지 얘는 뭐하는거지 검은콩니코 안녕하세요 어 이게 아닌데 오 야야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어 봐주는건가 멈춘건가 멈췄구만 아주 좋은작이야 아주 좋은작이야 아주 좋은작이야 지는줄 알았는데 왜 이기고있지 네 무서운 분 오셨다 뽕씽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니 나는 실력을 이기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튕겨서 이겨버리면은 고스날에 어떻게 하자는거야 도대체께 연게임연습은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할까말까 애매하네 할까말까 애매할 때는 하는게 좋습니다 할까말까 애매하네 혹시 편집 편집 얘기하시는건가요 에헤이 에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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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듀처피들리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하자는게 그거였어요 아유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아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스날이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수있는 고스날이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난 또 게임얘기하는줄 아잖아 아니 왜그래요 아니 고스날이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는구만 아주 좋은 자세에요 감사..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우 야 기쁜나머지 지금 야 게임이 제대로 잘 안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쁜나머지 게임이 잘 안되는데 아니야 자 집중해 아 진짜 이렇게 뚫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아 아 게임 게임 게임이 잘 안돼 아 이런 감사합니다 방해공작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했어 아 잠시만 봐봐 아 그 게임이 잘 안되잖아 아 안돼 아 잠깐만 잠깐만 게임이 잘 안돼 아 왜이래 아 그거 아니라고요 알아요 지금 어 지금 감동받아서 게임이 잘 안되는것 뿐이에요 와 이렇게 이렇게 에헤 이거 아니구만 됐어 이렇게 천천히 해줘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해줘 천천히 해줘 천천히 해줘 자 덩크 오고 이제 마음 다 잡고 게임 플레이 합시다 충분히 봐주는것 같은데 아주 좋은줄 알께요 가라 내가 공격했잖아 이거를 켠다고? 자 빨리 빨리 좀 더 빨리 누구 오다 빠르게 누구 오다 빠르게 가 안되는구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건 안되네 아 야 이거 야 와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 기분이 벌써부터 좋습니다 아 잠깐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플레이가 안되기 시작했죠 안돼 잠깐 기다려 저 사람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를 틈타서 이겨야된단 말이야 와 안된다 일났다 저 사람 지금 봐주고 있는건데 딱봐도 봐주고 있는지 알겠구만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닌데 EPA BK 은근히 밖에 자라 자 야자 정신 바짝파리구 정식을 바짝차려 굴키야 정신 바짝차렬 지금 그럴때가 아니야 자 와 죽을 뻔했네 모든 빌드를 잊어버렸다 티착 어떻게 만들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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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됐다 자꾸 이런 실수로 나오면 안되는데 가라 가라 기분좋게 이기고 시작하자 야 아니에요 그럴리가 구독하려고 온거에요 고박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죽는다니 무슨 뜻이에요 아 어떻게 했더라 아 이번에 틀렸네 에이 이번엔 틀렸다 어 잠깐만 아 될게 깨웠는데 아 아쉽다 자 해보자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거야 얘 지금 한방 준비하고 있어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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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 오호 날개이 공격이라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좀 그런데 하드 이상한거만 배웠죠 아 진짜요? 이상한거 뭘 배웠길래 도대체 이상한걸 배웠다는거에요 안되네 에이 어떻게 꽂아 넣으려고 그랬지 가라 너 잘못 넣었구나 이겼네요 아하 이거 안되네 아 안된다 안되네 아하 안된다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꼭 집중할때 가렵더라 뭐지? 이 사람 진짜 못하는거 맞나? 뭐지? 왜이렇게 쉽지? 왜이렇게 쉬워 자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방심은 하지않겠지만 아직 끝난게 아냐 고끼야 끝난게 아냐 방심하지마 방심할 실력도 아니잖아 방심하지마 방심하면 안돼 근데 이겼네 안녕하세요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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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말이 ppt ppl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슴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슴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자 와 A플러스다 A플러스 됐어요 A플러스 됐어요 A플됐어요 고슴나리 이제 A플 이제 방 만들겠습니다 이거 방 저기 비번 가리는 에디트 이건가 아닌데 이거 가리는거 어떻게 가려요 아 밖에 설정 오케이 오케이 어디 밖에 설정 컴픽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돼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알려줘요 하이들룸 아이디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죠 이거죠 오케이 맞았죠 좋아 됐어요 이제 제가 초대하는걸로 하면 되겠구만 오 아주 좋아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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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진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가렸습니다 오우 아니 저번 저번하고 저저번에 완전 테러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자 유튜브도 구독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점 어 뭐 트위치 구독자가 많아지는 고스나리 방송 과연 고스나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그 성은의 감동 뭔소리 하는거야 네 어쨌든 어쨌든 자 더 들어오세요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스나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고스분도 계세요 진짜 막 랭커분 계시고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유튜브 유튜브 이것저것 이제 풀영상을 올라가긴 갈건데 고로 시작하는 사람 어 고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W이야님 굿 고아노 포르테 채우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아 으헉 어 곧떡 뭐하는거니 어 곧 고강상청이 고강상청이 고아누 다 다 고로 시작해버리기 다 고로 다 고로 시작해버리기 아 그림 한번 시작해볼까요 더 들어오실분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고스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링크 필요하시면 링크를 달라고 하시면 링크로 제가 초대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보가 뭐에요? 아 야구? 음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자 더 들어오실분 안계세요? 더 들어오실분 안계시면 시작한번 합니다 괜히 또 시작하고 들어오시겠다는 신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작도 못하는구만 음 그렇군요 그럼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들어오실거에요 많이 자 여러분들의 신뢰일관은 어느정도일지 자 일단은 풀콤 갑니다 올클리어 갑니다 올클리어 열 줄 누가 봐봐요 오 이제 곧씨나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 이제 곧씨나리 더 무시하시면 안돼 무시하시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근데 왜이렇게 안되냐고 뭐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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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예상못했다 이건 예상못했다 잠깐만 아 이건 예상못했지 아니 1대1이었을때는 저기 대본 안들였습니까? 대본? 예 대본 안들였으니까 제가 대본 안들였냐구요 아니 대본 안들였냐구요 초보한테 그러게요 아 열 줄 받으셨나요? 네 재열줄 받으셨나요? 레드넨님이 선물이었는데 선물이었는데 재열줄을 받으셨다니 제가 올클리 올클로 올클로 드렸거든요 누가 누가 받았어요 이제 빌드를 하나씩 같이 그쵸? 맞죠? 맞다니까 자 더 들어오실 분이 안계시면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더 해야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돼 어 야야야야야 에이 망했다 실수를 하다니 이 내가 실수를 하다니 자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자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일단 행동부터 해 행동부터 해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피드가 느려져요 아 이게 스피드가 느려지면 안 되는데 자 좋아 좋아 점점 빨라지고 있어 좋아 원래 스피드가 돌아오고 있어 좋아 자 1대1 1대1 됐습니다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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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대본 아니 토카이님한테는 제가 대본 안드렸네 그래보니까 대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극적인 고스넬의 역전승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대본 대본 글쎄요 난 잘 몰라 전 몰라요 전 몰라요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저는 대본 있나요? 아니 대본을 드렸잖아요 CHY님 제 대본을 드렸는데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골친나릭 이기고 싶은데 그냥은 뭐니까 그래도 대본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다 아 끝났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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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하기 이기? 이렇게 공격하기 이기?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와 랩랩님의 기분이 이 기분이었구만 퍼클 이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실전으로 아직 키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 게 아니고 골친나이가 실전을 잘 못해요 계속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연습을 못해가지고 빌드 연습 저기 테트리온이께서 주신 걸로 벨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짓네 이걸 짓네 조험재님 와 안녕하세요 좋군 저거였는데 저거였는데 드디어 골친분들의 대결인가 자 이걸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골친나리 유튜브에 풀영상을 올라왔으니까 많은 걸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골친나리도 풀영상 테트리오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못 따라가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근데 무섭긴 하다 그래도 빌드를 아니까 나도 어느 정도 아 어떻게 되겠다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에러가 납니다 맞아 오오오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2배속으로 가시나 2배속으로 가시나 2배속으로 가시나 우야 2배속으로 갔어요 또 트리오 맞아요 크래서오오오 이런걸 보고 드트리오 드트리오라고 알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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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 자제하겠습니다 오 3등이다 축하 축하 아 안뜨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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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진짜 무섭다 공격이 매우 무서워 공격이 매우 무서워요 아니 공격이 매우 왜 무섭다구요 이거 초보 고수 나눠야겠다 어느정도 인원 되니까 진목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요? 왜없어요? 화요인님 잘하시잖아요 이제 패신맥님이라던가 이제 고인문분들하고 이제 붙어봐야지 아 리그 하세요 아 진짜요? 도대체 어 화요인님하고 검은콩님 저기 그 뭐냐 패트리오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야? 누굽니까? 누구에요? 그게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누굴까요? 야 나도 잘하고 싶다 저렇게 자율스럽게 나와야되는데 나는 왜 자율스럽게 안될까 연습이 안되니까 그래 이건 연습을 안하니까 그래 고수야 고수야 네가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뼈 빠지면 연습과 함께 뼈가 빠지면 안되지만 어쨌든 연습과 함께 일단 난이님은 아님 그렇죠 저는 아니죠 아 좋아 몇판 한 다음에 초보 고수로 나누겠습니다 아 짝대기가 안나오네 아헤이 짝대기가 지금 나오고 에헤이 아 뭐야 아 왜 저기 안들어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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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잠깐잠깐 이 어 지금 요즘 핫한 핫한 곧귀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누굽니까 자꾸 고수나리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이 누구야 자쇼해서 자쇼하라 아니 잠깐잠깐잠깐잠 흐헤이 하핰 대찐이 과 안녕하세요 불타는 중이라 핫한 고라리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수나리 오늘도 구독 구독생겨요 우리 엘리니크님이 구독선물 주시고 나서부터 구독이 조금조금씩 오네요 지금 저렇게 하는거구나 저렇게 한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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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지금 보고 배우고 있어 좋아 어허 오케이 오케이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 아 알긴 아는데 제가 연습을 많이 안해줘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해야되는데 아 저 어려워져 못함 그렇군요 저도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뭐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해야되 야아 토카이님 잘하시는구나 오 더 많이 늘었어 오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공부하러 갑니다 화이팅 꼭 살아세요 돌아오세요 으으 지질뻔했네요 뭐야 검은 콩님 있었어요? 에헤이 안된다 이거는 뭐 잘 나와야 돼가지고 빌드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와 죽는줄 알았네 왠지 공격 들어올거 같아서 못하겠어 와 공격봐봐 공격봐봐 공격엄청 들어오네 야 망했다 내가 왜 바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우니 다시 리그를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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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 돼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안되네 아 이거 뭐야 바꿨어야 했는데 자 진지하게 가보자 원래 스타일대로 가보자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은 거예요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안되는구나 누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곧티나리가 이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곧티나리가 이길 거예요 이길 거라고요 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야 어렵네 빨리빨리 내놓은 게 어렵네 가시지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티나리가 일부러 이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의 아니게 원재님하고 아프리카님 남으셨죠 어떻게 1대를 한번 해보실? 1대1 한번 해보실? 뉴비 배려해주세요 1대1 할 거면은 또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지 원재님 어때요 원재 오션 아 안돼요 무조건 단선입니다 오션 안됩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니까 저 질뻔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프리카 대 어 원 재 제출시간 1번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치엘처에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원재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전재산을 전재산까지 할 필요없어요 그럴 필요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지 안돼요 제가 관리를 못하겠는걸요 제가 관리가 되야되는데 제가 관리가 안돼요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비슷한 실력끼리 과연 부리치면은 조약끌처럼 불이 불이 일어날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프론테이즈 부분은 아프리카님이 84%고 원재님이 16%야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알수도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야 벌써 올클리어 와 올클리어를 일단 견제 한번 들어갔구요 야 근데 잘못되고 있었겠죠 미시드랍 미시드랍이 문제입니다 자 원재님을 믿고 포인트를 기부해주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되셔도 지시면 안돼 근데 그거는 우리 아프리카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 됐지 예 미시드랍 origine 미시드랍 미시드랍 하지만 바로 복구해주는 원제님 빌드를 하고싶은데 빌드를 못해 지금 할수가 없더 야 미시드라비 문제였습니다 미시드라비 야 자 결국에는 이변은 없이 아프리카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오디나이님이 저를 친구추가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다 들어와요 이제 다같이해요 자 혹시 오디나이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남겨주면 들어오지 않을까 이분 댕고수입니다 오디나이님 댕고수입니다 저런 끝에 나리로 끝나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더라고 아 물론 고수네들 얘기하는건 아닌데 네 나리로 끝나면 일단 댕고수더라구요 하이 나 한국뿐밖에 안계세요 뭔소리 아니 고수나리를 얘기하는건 아니었어요 네 고수나리를 얘기하는건 아니었어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불컴을 못한다 아 안된다 아 아깝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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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는 죽일맘이 없었는데 난 지금 빌드연시판이라고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구만 어떻게 된겁니까 저한테 죽은거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맞으신거 같은데 예예 어우 잠깐만 이렇게 맞았구만 아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야 엄청 때리네 진짜 엄청 때리네 자 원래 스피드로 가자 자 생각할 필요없어 어차피 생각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지금 고수나리 입장에선 안되는거야 뭔소리 하시는거 지금 그거 금기어인거 모르시나요 어허 그거는 천 넘었지 천 넘었지 그거는 천 넘었지 감히 고수나리의 건강상태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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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금기어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딱 아셔야지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금기어 아닌가요 네 누가 봐도 금기어 아닌가요 누가 봐도 금기어잖아 제가 위험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금관상천님 저게 많이 금지어 하실거 같은데 다음엔 또 고란이 나올거고 이것저것 나오겠죠 우리 타스나리는 어떠나요 그러지마요 진짜 타이나이도 나왔고 지금 고란이도 나오고 지금 고수나리는 얼마나 지금 고통속에 지금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 다섯명 여섯명 일곱명 원래 구독하셨던 분 여덟명 아홉분 구독하신거같애 아홉분 음 총 아홉분 구독하신거같애요 생각해보니까 열다섯분이 구독을 하셔야 레벨업이 되더라고 이거는 그냥 그냥 제가 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 잠깐만 잠깐 자 봐주시는건 괜찮은데 지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리님 끝에 나리는 원래 잘하는거잖아요 예 끝에 나리를 가지신 분들은 되게 잘하시더라고 고수나리님 고수나리님 빼구요 아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언젠간 댕고슈가 될 고수나리를 이렇게 몰라보시다니 누가 이제 어 이제 오디나리인지 누가 고수나리인지 모를정도로 고수나리가 성장할겁니다 연습을 많이 못해주고 그렇지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고수나리님 방송에 예 방송 방송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 지금 모르는 아이디는 내가 네 아 찬하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의 큰일내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게스트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당한게 많아가지고 아 아 안된다 아 자 해볼까 해보자 해보자 해보는거야 아 아 아 자꾸 왜이래 아 안돼 아 이제 조금씩 노릴 수 있었는데 노려 노리는게 아니고 노려지는거였어 아 왕 아 어렵네 되게 어렵네 이걸 어떻게 타게해야 되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형을 어떻게 타게 해야 돼 예스! 안 돼! 자 차나님 오 차나님도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한 X 아 X이래 저기 뭐지 S 실력 보안이 S같구만 저는 오늘 A플러시로 올라온 곧시날입니다 요즘에 빌드 연습하고 있어요 I'm China Are you really? Do you in my broadcast? 그렇지 저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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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아 야아 이거를 실시 맞았을게 와 야 내가 억울하겠다 저 억울하겠다 야 야 미치드라 야 미치드라 저게 냉전하게 미치란하면 꽤 짜증나지 S 예시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역시 내루는 정확히 덜덜 끝에 나리를 가지신 분들은 되게.. 된고슈가 될 자격이 계신 네 너무 차이가 나요 야 골씨나리급 골씨나리급 드립 멋졌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감동도 없고 예 아 안 돼 이러면은 아이헤이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이런 광고 싫어 아헤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쩌다보니 이상하게 이상하게 짜여버렸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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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엄청나게 방심했는데 엑히나리가 방심한 실력은 아니지만 빌드 연습하냐고 속도가 느려져 버려가지고 이건 뭐 którego 음... 어...야...야...야...아... 이익앍 영농아 이익앍 루이익앍 뭐야아! 차라리 나가셨잖아? 왜왜 나가신거야? 램랩님도 나가셨잖아? 왜 나가신거야? 열기팔려고 나가시는건가? 나빼고 딴 분들은 공격 안오는데 나만 오지? 뭔소리야 저도 엄청 왔는데 야 저거 미시드랍 저거 짜증나지 저거는 하고싶지 않은 드랍이었는데 저렇게 돼버려가지구 야 근데 이걸 차라? 이걸 산다고? 야아 살줄않았는데 공격드러가서 죽었습니다 아우 아우 흐흐흐흐흐흐흐흐 걸렸다 그니까 자 우리나리님 역시 끝에 나리가 있다보니 역시 제가 인정하는 분중에 한분 잘 보고 배워야돼 빌드를 쓰면서 빨라줘야돼 빌드를 쓰게 쓰려고 생각을 하면은 느려지더라구 빌드가 고디나잇 님과 어어 베네디안 님께900가 하시나 이거는 실크디신가 실크많이하시면 안되는데 와아아아아아 베네디아님 축하 축하 많이 나가셨어요 해볼까 기누이 또 아 이게 아니구나 아하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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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공격이 오니 그만 와 그만 오라고 그만 오라고 그만 오라고 아니 공격을 했는데 아무도 안돌아가신 이 기막힌 서왕은 어떻게 설명해야하지 아주 내 공격은 귀여운 수준으로 받아치시는데 공격 귀여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섭게 올 때도 있습니다 야 야 지금 공격봐봐 저기 저기는 장난이 아니다 지금 저기는 지금 전쟁이다 야 전쟁이야 야 와 자 대본 아시죠 대본 네 대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대본대로 하는거 말 그대로 대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시나리 극적인 상황으로 이기게끔 네 만들어주시는 대본 네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구요 필수입니다 필수에요 아 또 왔어 아니 뭐 어떻게 된거지 가려도 온다고? 가려도 온다고? 자 끝내봐봐요 아니 이거 가려도 온다고? 아니 이 가 방을 가렸는데 온다고? 이 가렸는데 어떻게 와? 아 링크를 아 링크를 주니까? 아하 아 그럼 링크 링크도 안주면 못주면 어떻게 해 아니 나쁜 나쁜 녀석 아냐 방장 주실 수 있나요? 아 오케이 네 킹시보기 아 아무튼 오늘도 영상 올라갈거고 내일도 영상 올라갈거고 다 영상 올라갑니다 시참을 초대로 해야되나? 초대는 어떻게 해? 코드받금 오케이 감사합니다 코드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거야? 친구 목록에서 초대할 수 있어요 아하 그치 골스나리가 친구가 많지 맞아 골스나리가 친구가 많았어 맞아 아주 좋아요 맞아 골스나리가 다른건 모르겠고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초대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됐어 왜요 왜요 왜 못 들어가요 친구축구하면 되지 어 친구축구가 안되네 코리 웰컴 투 마이 브로켓 아임 골스나리 아임 골스나리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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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웨이트 왓? 저 게스트에요 아 이런 게스트면 안돼요 아이디를 정확히 만들고 오세요 굿 굿 이브닝 코리 아임 루 미슈 코드 바꾸는거 택 아아 그래요 아아 오케이 왓타임전 유 루 리브인 아하 GMT GMT면 존마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GMT면 어디에요? 와이트 와이트 아하 유 아이씨 아이씨 피해침이 어디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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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피... 필리핀인가?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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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이 프레엔 왜 한국여도 한국 국기가 아니신분이 오디나니님이 계시는데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네 흐흐흐흐 오디나니님도 한국뿐이신데 한국 국기가 아니야 네 흐흐흐흐 서포터 챌린지 플래그 프리 아하 구독하면 바꿀 수 있음 아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시는거야 다른 분도 연습하러 가셨나 자 어쨌든 시작합니다 남극 아 남극이구나 남극 남극도 굳기가 있었구나 에헤 안된다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싶은건 이게 아니였어 이게 아니였어 이게 아니었다고 자 좀 스피드를 올리겠습니다 저 스피드 올릴게요 자 자 복지나리로 인해서 돌아가신건 아니구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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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유비 아임 유비 나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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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don't know, do you don't know, newbie? 와, 끝났다. 아, 이런! 초대해주세요. 아이디 저기 추가가 되어있으십니까? 호스트 웨어럴 딕 힌트 초고임물. 어, 코리아! 여우! 마이프렌드! 유윈! 안계시는데? 저 친구 추가 안하셨구나. 친구 추가 빨리해봐요. 골수나리 친구 추가해봐요. 초고임물이라 자, 떨스 유위. 어깨, 여기있다. 친구 추가했고 저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바꿨기 때문에 됐어, 이제 추가. 됐어, 오케이, 됐어. 들어와요. 아, 해볼까? 이제부터 골수나리에 진정하시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심하셨다면 골수나리가 진심을 타면 못한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하면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골수나리가 진심을 보여준답니다. 아, 진심이 뭘까? 골수나리에 진심은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팔로우하시죠. 구독, 구독까지. 아, 구독은 아니고. 어쨌든. 잠깐만. 넘어갔죠? 예, 잠깐만. 잠깐만. 아우, 잠깐. 구독 얘기하면 넘어갔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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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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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죽이지마! 죽이지마! 와, 죽을 뻔했네. 와, 죽었다.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죠, 진짜. 진짜 죽이기까지 하겠죠. 이게 안된다고? 와 안되네 이게 와 죽었다 광키리오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여르라니 그거 못 넣어요 아하 오늘 또 배웠군요 구애바이 구애바이님 어서오시구요 지금 아 진짜 그 도배하는 사람 때문에 다 가리고 이게 뭐야 끝에 나리로 끝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잘해요 고수나리를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잘하시더라구 끝에 나리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다른 나리로 바꾸는거 아니에요 여르나리로 여르나리로 끝나는건데 여르나리로 끝나가지고 어떠십니까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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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왜요 아니 왜 기분이 좋아야죠 아니 고수님 고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해주셔야죠 아니 왜 손을 남기는거야 아무리 봐도 좋은거잖아 손 아니 허니군님 허니군님 오시면 고아 고아부터 하는겁니다 다른 분들이 물을 잘못들었어 고하부터 하시는거에요 고하 인사는 고아에요 손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주어듣기 이정도면 배운건데 주어듣는게 아니고 배운건데 이정도면 유가띠스 아프리카 미시드랍을 미드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어 구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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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저랑 꼭 친구추가 돼있으셔야 됩니다 화이팅 잡을 수 있을까요 안돼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아 젠장 미드는 미국 드라마 아닌가요 한드는 뭐에요 와우 제가 이거를 드릴 수 없다는점 코드를 코드를 자 뭐지 내가 뭐할렸지 친구초대 아 지금 들어오실 분이 구엠아님 혹시 보니까 토카이님도 다시한번 한드라니 그럼 뭐라그래야되요 에? 아 도배하는사람 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테트리옥 저기 공식 디코에다가도 고맙다고 말씀 드려놓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숨길 수 있어요 아 이거 안된다 에잇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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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잖아 죽을 판했잖아요 야죽는건 버념삐 변함이 없는데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죽을 뻔했잖아요 고스나리가 아니었으면 벌써 저세상이었어요 고스나리니까 사는거에요 알았어요 당연히 사실적 알고 공격을 하셨겠지만 전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고스나리라서 살긴 살지만 추하시 뭐가 추해요 살았구만 제가 실력으로 어? 실력으로 어? 살았구만 아니 추하다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스나리가 방송 인생에서 추해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께 추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하겠지 솔직히 없진 않아서 솔직히 없진 않아가지고 할만은 없다 어쨌든 아 젠장 잘못됐다 아 안녕 실력이죠 이정도면 실력으로 공개 제보 제발 기기 밴 좀 해주면 안되나 공개 제보 올려서 아하 감사합니다 근데 누굴까 과연 어느 사람일까 고스나리 방송 오는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한국 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알 테트토바어 퇴근합니다 뿅 알겠습니다 여루나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리로 끝나는 분들은 되게 덴고 오시고 착하시고 아주 어 귀염뽀짝하시고 하시지 나 지금 나 이거 화요인님인지 몰랐어 여루나리라 그래요 뭔소리에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숨기지 마세요 예 덜 새하다가는 우리 착한 여루나리님한테 욕먹겠다 아 여루나님 여루나님한테 욕먹겠다 흐흐 그만해야겠어 첫션 나왔네 누가요 누가 첫션 나왔어요 구엠아이님 왜 션이에요 왜 고스나이가 언제 션을 넘었다고 에 아까도 두번이나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션을 저는 션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착한데 여기서 또 손이 나오겠지 여기서 또 손 나오겠지 진짜 오 그렇구나 저 허니군님을 오시자마자 손을 날리신 분이에요 고아가 아니고 저거는 누군가가 저기 색 뭐냐 그거 맞추려고 그런거잖아요 진짜 맞추려고 그런거잖아요 야 저렇게 티를 자율적이 맞추는구나 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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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콜이 실력 늘었다 곧씨나리가 인정한다 아이고 미시드라 미시드라 아 미시드라 미시드라 진짜 냉전보는줄 곧씨나리 방위 콜이 엄청 잘 맞아요 잘했어요 굿 자 콜이 콜이 훌륭 훌륭 탭 탭 탭 탭 탭 훌륭 트위치 정체 아니요 못받 또 정체 바뀌었어요? 더 바뀔 것도 없잖아요 이제 앙괴률 충분히 나빠졌는데 앙괴률 아 안되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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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피드 있게 가보자 아하 아니 원제님 왜왜왜 누구한테 당하신거야 아니 아하 잘못했다 아하 잘못했다 끝났다 너무 속상해요 왜요왜왜왜왜 또 뭔 정책이 바뀌었길래 속상하단 얘기입니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야되나?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야되나?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와 점수 휴직 오오 휴직 향승 아 왜 그래요 하강하시면 안되지 고시나리 고시나리의 어 저기 고시나리의 채찍근이면은 휴직 향승을 하셔야지 휴직 하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진짜 고민됩니다 진짜요 와우 코리 와우 데츠고 아 진짜요 저는 원래 발리는 캐릭터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검은콩님이 발라지셨다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시나리의 채찍근이 발리라니 제가 복수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도 당하기 때문이죠 발라버려 빰빠빠빰 빰빠라밤빰 빰빠라밤빰 이거 저작권 아니지 저작권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트래쉬 가비지 무슨 뜻이에요? 신작권 덕에 음악도 못듣겠음 고시나리 고시나리란 뜻입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요림도 고시나리의 채찍근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 고시나리의 채찍근이 이래도 되는 거야 냉이라뇨 그러다가 고시나리가 갑자기 여러분이 채찍근에 의해서 고시나리 방송 더 이상 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쩌려 그래요 어쩌려 그래요 어쩌려 그래요 지금 고시나리 잘 나가고 있는데 그니까 유튜브로 이사가 되는 자 근데 유튜브로 이사가게 되면 여러분들 혜택을 많이 제한이 돼요 이제 에잉 안된다 안된다 뭐야 아프리카TV님 왜 어디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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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이 생겨서 가볼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나 지금 생각하느냐고 못했다고요 아니 이건 너무했잖아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산 겁니다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자꾸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살게끔 하지 말고 우와아아아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음 왜 제한이 되나요 광탈리오 이런 그렇군요 광탈리오 아프리카님께서 끝에가 나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새 요새 유행은 나리죠 나리 나리로 끝나는 거죠 나리 나리 제가 학조리 하자마자 시청자분이 4분이 나가죠 지금 나리 컬트 날씨가 그리 뭐 토요일 페이 이모 스 스 크리 이모 아 아 아 워너비 워어너비 난 언제쯤 유명해지길까 난 언제쯤 유명해지길거지 언젠간 될까요 몇년 한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아직 시청자분 10분 못 넘어가셔가지고 헛덕헛덕거리신 분 굉장히 많으시던데 아 잠깐만 이 빌드를 지금 쓰면 안되지 안돼 코리 와우 마이 빌드 이스 가온 디컬스 오브 유 아 진짜 어 테트리스 99 재밌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테트리스 99 진짜요 해볼까 어차피 무료인데 재밌어요 아 오케오케 오 좋아좋아요 이번주에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빌드 할 수 있는거에요 히트 온라인 구독 내셔요 제가 안냈겠습니까 네고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저기 그 뭐냐 저기 원래 포 포유나 포유나 포켓몬 유나이트 하다가 지금 히트 거의 아작나가지고 한동안 안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음 푸비관몬을 인정 오시나리가 파괴 Beh신이라고 불리기는 했지 밸런스 파괴 네 아 진짜요? 패스워드 매치도 돼서 시청자들 어우 좋다 뭐야 그거 90명 99명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오 오 발런시팍이 맞죠 어나더 레벨로 어 원체 노 노웨이 노웨이 안 돼 안 돼 야 99명까지 드디어 퀴치러 할 수 있는 게임이 생겼어 일단은 끝에 나리로 끝나는 사람들은 최강입니다 최강 네 최강이에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뒤에 나리가 끄 우연치 않게 뒤에 나리로 끝나긴 하지만 일단은 저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봐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야 이거 봐주시다 돌아가시겠는데요 돌아가시겠는데요 자 진화염 진화염 아 저 왔어요 고정인가 부동이 고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해보자 빌드도 빌드지만 일단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 일단 빌드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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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도전 고정 도전 난을 다 난을 나 어 잠깐xn 방심 하면 안돼 겟이 배경음만 따라 하다가 죽을뻔 했네 어 잠깐x00 잠깐xugs 나 난 날 다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모가 없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연습할 수 있으니까. 엄크라. 이런! 엄크는 자연재해와도 같지. 엄크 엄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방금 자연재해는 발생하잖아요. 못끈님 덤비시죠? 덤비시죠? 저 좀 잠 좀 자게 해줘요. 탈탈 털리겠지만 제가. 아 고티나리가 털린다. 오케이 확인. 열심히 많이 하셨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노래를 찰플을 자신은 있는데. 어제 코노 못 깎여요. 코노 가고 싶어 하는데. 코노가 가고 싶은 꽃을 나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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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너무 봐주시는거 아니에요? 자 일단의 매치가 성사가가 됐습니다 고스나리 대 화요인이 터스 요리 vs 고스나리 후스 윈 유캠 포트 디스 매치 자 스페셜 매치 후스 윈 서로 퍼클빌드로 가봅시다 저 하나밖에 퍼클빌드 하나밖에 몰라요 야 고스나리가 일단 100% 근데 근데 문제 화요인도 서로 퍼클로 갑시다 안돼요 가다가 딴걸로 해야지 연습 많이 하셨을거 아니야 퍼클로 가자 라고 하는거 보니까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신거 같은데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 또 너희 너희 요인이 윈 어 콜리 퍼클은 아닌데요 진짜요? 그럴리가 또 이거 또 그 전에 심리전부터 먼저 거시는거 봐봐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겠지 후스 윈 아 근데 제대로 안나온다 에헤이 안나온다 에이 안나오면 안나온대로 가야지 뭐 자 빌드 하나밖에 오른단 말이야 자 이제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방심하다가 또 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왜이래 에이 자 스피드 스피드 올려 스피드 올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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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코스나리 윈 코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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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나리를 믿는 분이 세 분 밖에 안 계시다니 아니 그럴리가 아하 저기 포인트 이벤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다 들어와요 예 퍼클 안 했다 했잖아요 저도 퍼클까지 갔는데 퍼클이 안된 것 뿐이에요 코리 컴인 이 께 아헤이 아 뭐야 아 저기 저기 나오는거였구나 아 젠장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넌 할게 있잖아 너 스탄 스탄 무슨말을 할려고 했지 스탄 저기 그 뭐라그래야돼 고난 이겨냈잖아 그치 고난이지 고난이 기억이 안났어 좋아 아 젠장 왜 저기 안들어간거야 역시 실전에서는 빌드를 쓰기가좀 좋다 잘 기억도 안나구 아 이런 어게인 어? 코리 아 코리 vs 미리 만들겠습니다 C-H-Y 후스윈 타우스 아시아 시즌 최근 아 진짜요? 어어어 야 자급받고 더 열심히 하셨겠네 근데 코리닌은 잘하시긴 잘하셔 원제님 저를 보내고 난 결과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스나리를 살려줬어야지 그래야지 더 오래 캐실 수 있었는데 뭐야 코리 왜왜왜 타우스가 뭐에요? 무슨 대회에요? 코리아 타우스 테트리오 테트리오 그냥 그 타이틀 이름인가? 아 테트리오 아마추어 위클라시 아 위클리스 아 근데 아니 잠깐만 근데 최우형님하고 저기 코리 이 실력이 프로인데 왜 아마추어야 테트리오 오늘 아닌거 같네요 뭔 소리에요 오늘이 날인데 후스윈 후스윈 자 매치가 선수됐습니다 스페셜 매치 스타트 후스윈 코리 vs CHY 후스윈 유캔 버트 디스 매치 제자리 걸음이 됐어 이런 원래 인생이란게 제자리 걸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갔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한다 뭐 그런거 있잖아요 네 골씨날이 철학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아무도 감흥도 없고 대답도 없고 자 하고 다같이 한판하고 그 다음에 리메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리와 다시 정보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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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Knowing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홀씨윈! 노래가 좋지 않아요 오케이! 누가 이길까요? 자 긴장들 지금 하시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공격이 먼저 들어갔어요 자 코리 가만히 있을지는 없다 그렇지 공격 한방 들어가구요 좋습니다 좋아요 야 공격이 지금 CSI님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리 입장에서는 잘 짜여졌기 때문에 실수만 안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진심모드 제대로 가졌습니다 공격을 하면은 바로 공격을 바로 뺏는 약간 그런 빌드 지금 재능증이 있구요 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 바로 티스킨 준비하는 우리 코리 질 수 없다 빌드에서 질 수 없다 치아치아이님 지금 얘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빌드를 함부로 썼다가는 이게 깎이진 않고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빌드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 분위기지 숨막히는 대결이 아직까지 됐고 있습니다 아 미키드람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채워버리는 제 코리 야 연습의 그런 향기가 느껴지네요 야 티스킨을 하나 만들었어요 야 좋아요 좋아요 공격 제대로 들어갔어요 공격 제대로 들어갔어요 CHI님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주십시오 안돼 그렇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렇죠 야 그거 안들어가시면 끝날뻔했어요 예 그거 안들어가시면 끝날뻔했어요 야 들어가서 살았어요 코리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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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CHI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야 역배죠 역배 달달 야 CHI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역배 코리 와우 자 당합 3번 한 다음에 그 다음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치는 누구죠 아까 그 다음 매치가 누구였죠 없었나 아 오케이 CHI님하고 원재님 미리 준비만 할게요 오케이 시작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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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렁이면 나오긴 나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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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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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오오오 이건 아니지 이건 천 넘었지 와오오 갑자기 공격이 확 들어오는건 천 넘었지 아 아 아 자꾸 왜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 생각을 하면 느려진다고 결국 현발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 게임이 안된다고 아 이거 안된다 T자 만들려고 했는데 T자가 안되네 결국엔 게임 터져버립니다 조심해야되요 야 잠깐 잠깐 아아 아 흫 씨레기술이다 아 아 저걸 씨레기술이라고 하는구나 아 T스피는 그래도 어느정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 줄 알게 됐다 손이 꼬였다 NOO 아 예 방송 터지는 날도 있죠? 아 가비지 라인 아아 그렇구나 저 일본분이 테트리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놀러갔습니다 흐흐흐흐흐 방송하는 중에 다른 타트리머 방송 놀러가기 저보다 시청자가 더 많으신데 레드님이 계시잖아 여기에 어쩐지 레드님이 이쪽에 안오신다 했어 인성 인성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정도면은 완전 완쏘 아닌가요 완쏘? 완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완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완쏘는 완전 소중한 그건데 아니고 완전 소심입니다 소심입니다 소심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아니에요 네 예 완전 소심 네 엄청 parity 정정 난 안돼 이제 1ầu1 매치 스페셜 매치 스프셜 매치 반숙은 어때요? 아니 계란 풀어서 익히는 거요 아아아 뭔소리 하시는 거요? 이미 충분히 고라리로 만든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되나요? 한분이 두분이 야 누가 이길지 모르죠 아직 근데 고스나리도 방송 테트리오 방송은 비빌 수 있는 인원은 되네 자 좋아요 후스윈 방송 중단을 누를 뻔했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 있다고요? 누가? 조금만哈哈哈 나를 설정했었나 순정한 너무 간단히 이었는데 그 빌드 실수하셨나 아 그렇구나 잡니다 알겠습니다 잘자요 원젠님 수고하셨어요 엄비 LL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워 승인 고스내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나오고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구독하시다 취소 누르신 분 아주 그냥 칭찬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등호 오실꺼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텐데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난나나나나나 난나 I've everyone quit this room because of me Really?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 고아 xbc님 고아 안녕하세요 정기구독자 되셨네요 구독하셨었나? 아 선물이구나 저거는 아유 잘못됐다 아하 이런 버스로부터 빌드가 날라가셔요 날라가셔요 선물 받으신거에요 선물 어제 고시의 저기 임무 완료했거든 임무를 완료해가지고 선물 구독선물 받으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자꾸 생각하지마 생각하니까 자꾸 느려져 아 생각하니까 자꾸 느려져 생각하는 어 곧길 생각 엄청하는 곧길 생각이 엄청하는 아아아아 방 어딘가요 방을 알려주면 또 누가 도배를 하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먼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볼쇟 나리 친구 추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친구 추가를 어떻게 하는거였죠? 아이디가 뭐예요? 제가 도배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그쵸 제가 아 다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아 지나요 아 서왔어요 자아 친구 추가 괜찮아요 귓속 안해도되지 왜? 귓속 안해도되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아 친구 추가 어떻게 해요? 흐헤헤헤헤 이거 친구 추가 어떻게 했지? 예 알려주실분 어 그래요? 아하 좋은 생각 뭐가요 뭐가요? 친구 추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름 클릭 하트 아니 아니 이름을 클릭하고 싶은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싸바 제가 인싸력이 대단하죠 제 측근분들은 다 저보고 인싸라고 하십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저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쳤는데 안나와 안나와요 안나오니까 그렇지 안나오니까 그렇지 거기에 치면 안되죠 선생님 어디어디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중간에 어디 탭 탭 아 탭이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되는데 탭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되는데 탭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되는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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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지 모르겠네 친구 추가하셨는지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아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런가? 아 좀 투명한 글씨로 적혀있어요 나만 유비야 난 잘 안보여 블록 엄청 많죠? 오셨어요? 어디 어디 오케이 좋아요 바로 친구 추가 아우 깜짝이야 친구 추가를 해야지 킥할 뻔했네요 됐습니다 친구 추가하세요 어? 나 친구 되게 많다 자주 안오는 분 좀 그거 해야겠다 아유 머니캠 아 맞아요 맞아요 블루 맞아요 왜 그 팬하트 그려주시게요 아유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아 제가 초대했어 아 그렇군요 아유 젠장 또 빌드 까먹었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 젠장 됐다 실패했다 와아 와아 골씨나리 야 마침 딱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자꾸 생각하지마 생각하니까 자꾸 느려져 느려지면 안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게 느려지는게 어쩔 수 없는게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쓰더머리 쓰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안됩니다 안쓰더머리는 계속 안쓰는게 정답 아 젠장 망했다 짭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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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대본대로 제발 대본대로 제발 대본 제발 대본 아아아아아아 오너케이션게 어떤가요 테트전 시간에 머리가 바쁜 아 프리빈 젠장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이번에는 컷 망했다 아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안돼 봐봐 이렇게 공격당하잖아 공격당하면은 못한다고 제대로 안된다고 안된다고 공격당하면은 어 했던거 잘 안되니까 제발 어 그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골씨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원할 수 있다고 어 잠깐 제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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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어요 와 죽는줄 알았어요 하지만 죽지 않아요 골씨나리 잡초와 같아요 죽지 않는거는 잡초와 같아요 이야 장난아닙니다 골씨나리 실력 이렇게 늘러도 되는겁니까 골씨나리 실력 이렇게 늘러도 되는거에요 됩니다 네 됩니다 됩니다 아니 죽으면 안되죠 죽으면 안되죠 다음니 잘하시는데 눈 3개신가요 나이 눈 2개인데요 네 눈 2개에다가 바퀴벌리라뇨 사람을 벌레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어 벌레 취급을 하시다니 물론 죽을땐 벌레처럼 죽긴하지만 그렇다고 벌레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아 다음니 잘하시는데 되게 잘하시는데 밟혔소 뭔소리에요 짐 뭉겼다라고 표현해주시겠어요 밟혔다는 얘기는 기분이 안좋군요 아 아 잘못됐다 아 빌드 잘못됐다 끝 골씨나리 빌드 강좌 끝 끝 main жд 눈 63 잠 장 뭐냐 장남치는 거 괜찮아 아 잠깐 아 짝대기인줄 알고 아 짝대기인줄 알고 아 이런 실수해도 되나요 이런 실수하면 안되죠 고스나리 리테이어되기 3분전 와 그래도 잘 이끌어갔어요 잘 이끌어갔어요 야 옛날 고스나리였으면 바로 죽었을텐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에게 그런 흥분을 주세요 저에게 흥분을 주세요 저에게 그런 흥분을 주시란 말이에요 저를 흥분하게끔 만들어서 봐요 빨리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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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 너무했잖아 어 선생님들 진정도 좀 하시고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선생님들 진정할게요 흥분을 달라고 했지 죽음을 달라고 한적은 없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진정할게요 진정할게요 아 잠깐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데 빠지는데 또 시간 걸리는데 와 이거 또 아 또 실수였어 아 이하필 이런 실수를 지금 하는거야 안돼 흥분하시게 리벤지 가져 아이 왜 그래요 웨이트 vrb 다음리 되게 잘하시는데 이분 되게 잘하시는데 아유프로 다음리 아유프로 자 스페셜 매치가 잡혔습니다 후스위드 유캐포트 디스메치 덜스위드 스코스나리 후스위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가주시면 되구요 다음림도 뭐야 CHI님 가셨잖아 카카오도 가시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재미없어요 지쳤어요 이런 난 이제 지쳤어요 이거 아 잠깐 잠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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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됩니다 요이님 믿을게요 아싸 아싸 요이님한테 투표 많이 했죠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다들 시청만 하시고 딴거 하시는거 봐봐 아무도 채팅을 안치시네 네 지면 고스래요 아싸 화요님한테 한가지 더 타이틀이 붙었군 지면 고스 그렇지 무조건 이겨야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겠구만 뭔소리에요 아 해볼까 이겨볼까 아 아 아 아 빌드 망쳤다 아 빌드 망쳤다 야아 잘하시는데 자 한번 박으시고 됐어요 저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제 원래 실력 안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일단 좀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충분히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반항 한번 해보세요 살려는 드릴게 해봐요 빨리 살아봐요 됐어요 충분히 살았군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쌓아주는 센스 있어야 되구요 있어줘야 되요 센스 이 정도 센스는 가지고 있어줘야 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재미 있어 하시는데 어 방송은 자고로 재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되요 자 어 재미 있었죠 네 결국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고스티나리가 이긴다는 사실 하나만은 네 엇가 당했다 이런 자 들어오시죠 왠지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초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아 킹도토리님 계신다 포테이토님 계시고 코리님은 계시잖아 안 계시는구나 초대해야지 그러면은 초대 아니 왜 유명한 분들 다 친추대에 있어요 왜냐면은 고스티나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명해질거고 네 유명한 분은 다 친추가 돼있죠 네 여기 중에서 더러스 요인이 제일 유명한거 아닌가요 네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유튜브 테스트 아 올라갈거에요 올라갈거에요 제가 일이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못 올렸었다가 오늘 또 올라갈거고 계속 올라갈겁니다 우리 끝나는 끝으로 끝나는 나리님 올라오세요 나리 끝에가 나리로 가지신분들이 굉장히 저기 착하시고 선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펼치시 그러시더라구 아 물론 골스티나리가 아니 끝에가 나리가 붙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예 우연치 않게 나리가 붙었는데 예 원래 끝에 나리라는 이름을 가지신분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구요 예 선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선을 제가 언제 넘었다고 하시는거에요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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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너무 진심인데 네 너무 너무 진심인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그거는 골스티나리 빌드 아니에요 아니 골스티나리 아니 정확히 읽어요 아니 오디나리가 아니고 골스티나리 예 골스티나리 아니 골스티나리 빌드라고 그거는 아니 왜 오디나리님한테 쓰시냐고 끝에가 나리라 헷갈리신거에요 다음님 헷갈리신거에요 네 저한테 져주셔야지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에 아 뭐야 더 나가셨잖아 막판하고 가겠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나 이제 랭 랭 랭킹 돌려야 되는거야 오늘따라 많이 안오시는데 평소같으면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아 자리는 많구나 막 엄청 많은데 장난아이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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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만 하면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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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만 하면 안돼요 와 와 아하 공격 엄청온다 와 정신을 못차리겠다 와 진짜 정신 못차리겠다 정신 못차리겠어요 정신 못차리겠다고요 정신 못차리겠다고 아직 안죽었구나 아직 할 수 있겨 골키야 넌 아직 할 수 있겨 아직 할 수 있겨 넌 할 수 있다고 골키야 너는 조선의 자존심이야 아직 할 수 있겨 문제는 조선이다 네 여기서 한국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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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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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트리오 지금 아 그래요 친추가 왜 안되있어 다음 리스고 하셨어요 GG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인원도 없겠다 이제 코드 줘도 되겠지 코드 줄게요 들어와요 설마 또 그 들어와가지고 또 도배할까 하면 방 새롭하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여루라니 빨리 야 오늘은 많이 없다 평소 같으면은 많이 계시는데 한 분에게 다 죽겠네 봐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트리시 99로 가야되나 이제 근데 그거는 또 퓨이치 게임이라 퓨이치 없으신 분들은 또 못하시니까 어 친구 추가되있는데 나는 친구 추가되있는데 다른 분들 테트리오 봐도 인원은 많은데 들어가신 분이 많이 안계시더라고 아 안된다 이것도 안되네 오 잠깐x3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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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누구예요 아비야우 체가 일단 진정 부터 하세요 스페재 아 끝났구나 아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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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세요 아이고 잘못 나왔다 여자 두면 안 되는데 아니 1대1이잖아 한번 실력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날이는 과연 실력이 있는 스티머일까 없는 스티머가 왔단다 구에마이니 뉴비한테 이러시다니 아하하하하하 그렇군요 근데 왜이렇게 더 느리게 할까요 최대한 느리게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으시겠지만 저 죽이신 분이 1위 3 아 이거 안 된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됐다 저기 안에 저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평화로 끈 뭔가 평화로 됐어 평화를 갈구하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 고스나리 평화방송 뭔가 북한방송 비슷하게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아무튼 평화방송 아무튼 평화방송이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갑자기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데 아 이거 안되는구나 공격이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망했다 으으 아악 여루나님 저를 보내버리시다니 와 그러니까 퍼플 가능 했는데 그러니까 나elt 랄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라 툭툭툭툭툭툭툭마 아니 시청자는 많은데 인원뭐냐 저기 채팅채실의 분이 안계셔 어떻게 된거지 불안한데? 고시나리 방송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퍼클이 형광류 60% 아 그치 100%는 아니더라구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건 어쨌든 잘 와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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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남겨도 되겠지? 코드 남겨도 되겠지? 다들 테트 하시느라 아하! 아하! 그게 아니고 테트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골씨날이 방송 키시고 딴 거 하시는 거 같아서 키시는 건 정답 네 골씨날이 그 뭐냐 저기 채팅창도 살려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씨날이를 찬양이라 찬양나리 1등분한테 죽었어요 저 근데 아 근데 그렇구나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코리 웬컴 아게인 아잉백 땡 펄 펄 펄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늘어나니까 또 재미가 있어지네요 볼수날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실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래요 아 안된다 이번 빌드 실패다 이야 멋지죠 이 아름다운 편율들을 보라 아름답지 아니안가 볼피나리의 이 여루나님 해치우기 실력 아름답지 아니안가 그리고 나도 해치워진다 곧 있으면 나도 제고가 되는 제고가 되는 그런 시추에이션 하지만 그냥 제거되지는 않는다 나도 최대한 발악을 해보고 제거를 하겠소 제거를 당하겠소가 아니고 아 안돼 QW라님은 뭐 이제 따로 바쁘신 일은 없으신건가요 하하 샘통이라니 다음판 죽었어 우리 여루나님이 테트리오를 재미없게 만들지 아 주말마다 바빠요 아하 저랑 같네요 저도 주말마다 엄청 바쁜데 어차피 QW라님과 저항 같은 향기가 나요 바쁜게 근데 쓸데없이 바쁘진 않고 확실히 바쁘긴 한데 7월 7월에 저기 원신 저기 그거 있다고 하는데 가실분들은 좋겠다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프레 하신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혹시 내가 그 시나리아 밝히진 않겠지만 저를 만나실분들은 분명 계실거고 아 안된다 야 안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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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그러고 잠깐 이러고 있는 사이에 공격을 바로 해버리시네 야 순간 골씨나리가 아니었으면은 방심으로 크게 얻어맞을 뻔 이미 얻어맞았지만 네 얻어맞았어요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때리라고 너무 많이 때리잖아 때리는게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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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아이워너 키유유 인테리오 레츠고 viewers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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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미데리키님쿵 부럽다 일본 테트리오 그 하시는 분 부럽다 시청자가 그냥 하면은 바로 40명이 넘어보이네 그쵸 어떻게하면 40명이 넘어 맞아요 탑 스티머만 보시고 아 보는게 아니고 리스트를 리스트를 리스트, 리스트를 보고 있는거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도 손가락 꼽는데 뉴비 뉴비의 초신성 아이 잠깐만 헛소리하다가 당했다 헛소리하다가 당했다고요 운일이 없나 날날날날날날날혀 레 alleine 네네네네네네jach 아악book 아이PLE 꺄어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다음은 어 랄랄랄랄랄랄랄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bucks 위방총 치고 이정도는 많이 오는거지 הי제에해서 배그만 ar파하고 아.. 티.. 티샵 스피를 제대로 하고싶은데 만드는거 좀 어려워 나나나나.. 싫은데요? 싫은데요? 티샵 스피니라고 할건데요? 네.. 컨트롤 때문에 고칩니다 원시인 공식.. 이번주에 원시인 공식.. 와? 아.. 방송있어요? 원시인 공식방송있어요? 지금? 지금은 아니고.. 아.. 이것도 없네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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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진정하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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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왜.. 왜.. 업데이트 공식방송.. 아 그러면 또 그거 뿌릴거 아니야 리듬코드 또 뿌릴거 아니에요 리듬코드 또 뿌릴거 아니에요 좋아 근데 공식방송도 스트리밍 할 수 있나? 다른 분들 보면은 공식방송도 막 스트리밍 하시는분들 계시고 막 그러시는거 같은데 차라리 그걸로 공식방송 틀어라 어차피 후원도 없겠다 방송으로 돈버는거 아니니까 한번 나가셨구나? 여룬안님 나가셨네? 월컴 끝! 수고하셨어요.. 여룬안님.. 아아.. 괜찮겠죠 뭐.. 해도.. 해도 관계없겠죠 뭐.. 야.. 이걸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선생님들.. 진정하세요.. 진정부터 하세요.. 진정부터.. 아니.. 아니.. 아니 왜그래요.. 골슈나리한테 엇가심정 있어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거에요.. 오늘 엄지님이 안오셨는데.. 일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검은콩님도 이제 안보이시네.. 주무시러 가셨나? 아아.. 아 그렇구나.. 그림 그리는 중이여.. 어.. 골슈나리 그림 그리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팬아트 감사합니다.. 일단 김칫국 드링킹하기.. 네.. 김칫국부터 드링킹하기.. 김칫국 드링킹.. 이러면서 그림 그리.. 골슈나리.. 팬아트.. 예.. 팬아트.. 팬아트 그린다면서 막.. 팬아트인데 왜 고라니가 그려져있지? 막 이렇게 돼있고 막.. 분명히 사람 그리라고 했는데 왜 동물이죠? 막 이런거.. 딴 종류에요.. 그럴 줄 알았어.. 랭커분이 방송하시니까 이게.. 시청자가 많이 안나오는구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슈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승윤 골슈나리의 크림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둘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와.. 되돌이니 코아 안녕하세요.. 골슈나리를 아시나요? 유튜브 구독시..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당연히 되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랭커분 게임하는거 자꾸 봤는데.. 진짜 후덜덜합니다.. 네.. 골슈나리는 뉴비인데.. 퇴물입니다.. 뉴비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상보다 더 귀하다는 뉴비가 골슈나리 방송엔 가득하답니다.. 지금 골슈나리 방송 오셨기 때문에 신받다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신받다.. 아니 뉴비들이 여기가 많다니.. 고인물분들이 판을 치는 테트리오 세계에서 뉴비들이 많다니.. 신받다.. 이런거 하셔야 됩니다.. 아.. 좋아.. 이제 안오는거 보니까.. 이제 올려도 관계없는거 같애.. 이번에는 망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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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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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갭 넣지도 않은데.. 죽었어.. 네.. 골슈나리만 지출 공격하시는.. 구애.. 구éma이님.. 이야 엄지니 볼게 빈일이 있으신거 아니겠지 아 일찍 주무시러 오시는 분들이 안오시면 되게 걱정돼요 혹시 건강이 어디 아프신가 걱정많이됩니다 그러니까 고스나리 걱정 안되게끔 매일 오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절대 어그로가 아니에요 여기 이유가 있어 오늘 안오시긴 하셨지만 굉장한 랭커분들이 한가득하십니다 장난 아니에요 고스나리 유튜브 보시면은 장난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이 후덜덜합니다 1대1매치같은거 하면은 진짜 막 흉 죽이고 보고 있어 막 아 x도 자주 맞아 아하 야 어떻게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고엠아님 끝났네 고스나리 고스나리 잡고다셔 게임 터졌네 그렇죠 제가 한땜에 엑시나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엑시나리 다른 게임에서 테트리온은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어디서 그러시면 아니되요 읏 야 잘 습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습은 했습니다 습은 잘 됐어 아니 이것은 자 싸움 저 걸지 않았습니다 자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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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대로 대본대로 저에게 역전승을 나눠주세요 저에게 역전승을 주시면은 저는 드릴게 없습니다 저는 고스나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스나리의 사랑 탐나지 않습니까 다들 갖고 싶어서 난리에요 요즘 핫템 고스나리의 사랑 갖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요새 고스나리의 사랑 가지고 싶으시면은 져주시면 되고 안가지고 싶다 그딴거 필요없다 이기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저 주시겠지 갖고 싶을텐데 고스나리의 사랑 갖고 싶을텐데 갖고 싶을텐데 크리머가 아무나 사랑 안해줍니다 아무나 사랑 진정해 고스나리 진정해 이러다가 내가 그냥 가겠다 자 고스나리의 사랑 과연 받으실 수 있겠지 고스나리의 사랑 원하죠 원하시면은 져주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은 이기셔도 관계없어요 설마 근데 고스나리의 사랑을 치시려고 고스나리의 사랑 고스나리의 사랑 필요없다고 진짜 그럴리가 크리머의 사랑이 필요없을리가 없는데 필요없을리가 없는데 잠깐 이건 개샷 바뀌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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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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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진짜 사랑이 필요없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전 채취창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스크리머들이 사랑을 준다고 하면은 보통 받아주지 않나 네 야 이거는 그냥 짓밟아버리시는데 고스나리의 사랑을 네 아 몰컴헤더 없나마 그래요 딱히 아 이런 고스나리를 너무 무시하시네 언젠간 대형 스크리머가 될 인잰데 아 진짜 안 싫겠다 자연스럽게 티스피를 만드는 방법을 좀 익혀야 겠어 이제는 연습이 많이 부족해 어 잠깐 잠깐 그렇지 살려주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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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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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케요 제발 선생님들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네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라고요 살려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스나가 이 정도까지 구질구질 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주시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아 아니 아니 날 바꿨어 아 왜 바꿨지 바본가 아 아 바꿔 바꿨어 아 모르고 바꿨어 아 뭐야 원니님 뭐하셨다 지금 오신 거예요 주무시는 줄 알았잖아 자다가 아 좋구나 주무셔요 그냥 예 주무셔요 맞네 주무신 거 맞네 주무셔요 그냥 예 주무셔요 잠이 보약입니다 고스나리 잠 잘 안와가지고 틀랐어요 알겠습니다 피아노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고스나리 꿈꾸세요 아주 좋은 꿈이 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꿈이 될 거예요 네 뭔 소리예요 아니 고스나리 채찍 그분이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고스나리 꿈꾸라는 게 이게 무슨 죄인가요 네 죄예요 네 고스나리가 죄예요 네 저주란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스나리 삐져서 방송 안 하면 어쩌려고요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시겠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느 날이로 가시려고요 화요이님 그럼 제가 화요이님을 화요 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 레벨업했잖아 이사 가실 거면 같이 가시죠 가요 빨리 가버려요 제 눈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에요 사라지세요 흥 흥 불씨나리가 곧 망해가는구만 망한 징자구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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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글대가 안 나오지 어 잠깐 제가 농담은 농담이 있지마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아니 왜 왜 왜 왜 왜 우우 I wanna kill you curry 인테드리엄 wait for me I I grow up my 어 실력이 뭐죠 ability 실력이 영어로 뭐예요 전 스위치 없어요 어 갑자기 웬 스위치 갑자기 웬 스위치 왜왜왜 갑자기 웬 스위치가 왜 났어 곧씨나리가 그 뭐냐 화남 스위치를 건든 건 맞긴 한데 어 네 퀴치 얘기가 갑자기 아 닌 아 닌텐도 퀴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까 테트리오 99 얘기 그것 땜에 아시는 거구나 근데 테트리오 다시 호평이다 보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게 이제 독점작이 있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기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결정이 되니까 독점 그 뭐냐 저기 독점은 인정합니다 저도 100명 넘었기 때문에 아하 재밌는데 해보려고요 그거 무료 잖아요 어찌됫 화요님은 안오시는건가? 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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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Eagles 접는날까지 파이오크님 출책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오셨어요 행cn 안돼요 맞아요 안돼요 아 바보 에헤이 감사합니다 제일 참의 유일한 낙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제가 낙이라니 방송에 뿌듯함을 느끼는 그 한마디 방송 안 접어요 걱정 마세요 방송 안 접습니다 접으라고 해도 안 접을거야 방송 접으세요 해도 안 접습니다 네 안 접을거에요 오 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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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범콩리 지금 보슨나리 그림들여주신대요 네 잘나와요 근데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풀령사밖에 몰라있니까 어쩔수 없긴하지만 방종안했네 아직안했네 오 메이밴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자주 눌러와주세요 대돌이님 재미있으셨다면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나오네 내일 뭐할지 정했나요?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네이맨님 또 아이돌파티같이해요 이러는거 아니에요 또? 오오오 아니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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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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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방송 뭐할지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때리시는거는 반칙이죠 정답 원신 원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원신 원신은 지금 트로이를 미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기 비공식방송으로는 하는게 낫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메이멘님 내일도 테트로 해주실거죠? 죄송해요 내일 테트로는 안돼요 저녁에 자고 태벽에 일어나서요 연속으로 하는거를 잘 하면 안돼요 저는 이게 어젯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겜 스트리머의 승령입니다 하지만 저기 끝나고 나서 디코 들어오시면은 또 테트로 하고 있을지도 근데 거의서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말고 더욱더 실력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테... 뭐냐 저기 안에서 방송해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주시면 갑니다 아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T자 핀 하나 만드는거 봤어 제대로 봤어 저렇게 해서 두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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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일어나서 늑대가 잡아서 그... 그 무슨게임이더라 그 빅탄게임 있는데 그... 어디지? 어디지? 그... 뭐지? 얼마전 했던게임 뭐였죠? 저기 우리 같이 했던... 뭐있지? 우리 같이 했던게임 뭐있지?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우리 그 있잖아요 아니 위플레이 말고 위플레이 말고 저기 제가 그... 아... 갑자기 아이디... 아니 구구덕 말고 얼마전에 그 새로운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드롭 했는데 연속으로 두판했던게임 있었잖아요 아 제 기억이 안난다 노블럭스! 노블럭스 안에 그 있는게임 아니에요? 네 고라니잡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라니잡기라요 지금... 위플레이 얼른 들어와요 로블럭스에서 그 늑대잡기 같은거 있었잖아 웨이트 막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애마님 오 나가셨구나 오 용신님 다시 오셨구요 모르룽님도 오셨구요 이왕이면 초대한번 가볼까요? 초대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잘못났어 초대한번 가보겠습니다 골씨네리가 방송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거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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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제이... 에이제이맨 베리파 무슨 뜻이에요? 오하이오 저 빼고 다 자람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럼요 골씨네리가 인싸날인데 에이제이 왠유겟 버리피드 아이씨 아 늑대잡는게임 잠깐만요 저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확인하다 어? 아 웨이 이즈요 그린 체크막 으? 마이 그린 체크막? Where? Where? I don't know 스테킹 아레나님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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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대차가 잡는거? Are you talking to me? 아 AJ 아 AJM님 내가 AJ님하고 체크 돼있는게 그건가 야 올클리어를 했는데도 이정도 짜 있는거 봐라 아 왜이래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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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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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공격을 했는데 왜 공격을 당하고 있지? 근데 난 공격을 한 것 같았는데... 공격을 왜 당하고 있었지? Who is my friend? I don't have friend I wa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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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위플레이 안에 그 게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플레이 얼마 전에 했는데 메인맨님 건강히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룰을 할 줄 안 할지는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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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빙두! 와우! 그 게임하고 싶었죠? 아 진짜요? 자주 오시죠 메인맨님? 네... 보고 싶었잖아요 메인맨님의 그 순수한 말투 하나하나 고스나리를 향한 말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다른 분들은 막 고라니 고바시보 뭐 고바시보 변나테리 막 그러시는데 그 와중에 전쟁 속에 한 줄기에 한 줄기에 그 달콤한 사탕 같은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아니 왜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다 오시는가 아 내일 그 게임이에요 늑대잡기 게임이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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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때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아아아 픽업 멋들라나 원신 다음버전 픽업 멋들라나 어? 다음버전 픽업? 또 뭐 있어요? 나 지금 아직 카자도 뽑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심기가 안좋은데 저기 로블에는 이것저것 게임이 많이 있어요 늑대잡기도 아마 있을거에요 여름 이벤트라 아하 아하 일단은 빨리 스토리를 뚫어놔야되잖아요 다른건 모르겠고 아하 열심히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기니 일일캐스트만 플레이하고 있고 어어 그렇구나 호코미? 호코미가 누구지? 왜이렇게 이름이 이쁘지? 전 빨리 가무를 버리고 싶어요 저는 빨리 누굴 버려야되냐 와우 와우! 와우! 용시님 역시 스트리머로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클리어워터님 어서오시구요 청정슈로 청정슈로라는 뜻입니다 참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I always call go to you 응? 언제나 저 뭐야? 아 이거 안된다 이러면 안된다 에헤이 자 그냥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 뭐야 아니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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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됩니까? 자 한번 아 왜이래 지금 뚫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망했죠 자 그래도 그냥 망하진 않습니다 고시나리 자 반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항 반항 나리 반항 나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항 나리 반항 나리 반항 나리 아니 잠깐만 반항좀 하게달라고 네 아 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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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오크님 나가셨네 엄준님 주무시는데 카톡에서 살아계신다 놀랐구만 하긴 잠자다 일어났으니 다시 잠 안오실지도 모르지 그게 가장 짱나지 진짜 잘 내일 학교가야되는데 내일 지각하면 안되는데 막 이러면 안되는데 현실을 막 지각하고 있고 지각하기 5분전이구나 아 그 게임 뭔지 몰라요 아 게임이 따로 있구나 더워 저도 그거 깔아서 하게요 요 아이고 실수하셨네 그러니까 원식 공식 방송날이 언젠대요 그 때 원심방송 하게 그 방송 틀고 너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있으면 되지 어떤거 뜨는지 확인도 해보고 리듬코드도 확인해서 리듬코드도 하고 금요일인데 네네 이야 잘한다 아하 토요일날이면 꼭 방송을 해야된다는 얘기구만 국수님이랑 하고싶어요 어허 근데 메이멘님의 말씀 하나가 왜이렇게 순수하게 느껴지지 뭔가 저만 그런가요 뭔가 되게 말씀이 되게 순수하죠 순수함이 묻어나 고스날이랑 같은 양기 죄송합니다 흠 뭔가 그 차카 그 차카 메이멘님도 욕이 욕이 나올뻔한 아하 그렇군요 자주 놀러와요 자주 놀러와요 그 게임 할게 있는지 그 게임 이름이 뭔데요 저도 저도 이제 플레이 해보고 방송으로도 괜찮은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와 용신님 역시 혹시 용신님 뒤에 나리 붙이시는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리라는 성을 하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신 나리님 어떠십니까 네 흐흐흐흐 고란이 가는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제가 나리라는 성을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고려시대 왕건이 건국했을때 어 저기 성을 하사한다 해가지고 성을 다 하사했잖아요 하나하나 아 안나오네 그것처럼 고스냐에도 성을 하사할까 합니다 여러분께 영광을 드릴까 하는데 잠깐만 영광을 드린다고 하자마자 바로 고속 들어오는거는 무슨 경우죠 어느 나라 법도죠 어느 나라 법도죠 야 고스냐에 넣었으면 이거는 벌써 죽은 게임이었다 아 와 어 뭐야 아직도 위기 아직도 위기라고? 아 쓰 하긴 풀캐크가 진짜 한번도 안했네 이렇게 보니까 용신킬 날에 아니 저기 몽키디 루피처럼 가운데 그 알파벳 넣지 말라고요 몽키디 날 몽키 몽키디 루피처럼 용신 케이 날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케이가 무슨 뜻이에요? 킬입니다 어헝 뭐..뭐가 좋아요 안좋아요 용신 케이 날이 풀캐크 근데 저도 매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엑스파트 정도 겨우.. 이지도 겨우 깨고 어허 원래 어려운 게임 맞아요 인정 인정 한마디 풀캐크 한번 가볼까? 아니 제가 풀캐크를 잠깐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맘상했었다니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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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결정하는게 제 권한인데 아무래도 아니 풀캐크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하지마.. 왜 하면 안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랭킹 돌리니까 랭킹 돌리는데 고시나리님 그렇게 하시면 초대하실 거잖아요 그니까 하지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나리한테 어 기분 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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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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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암튼 지금도 카톡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은 잘 안오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풀캐크 안한 거예요 한동안 기분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제가 초대를 안하면 되는거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하라마라 그러니까 기분 마상 마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2주동안 안했어요 그래서 딱 네 메이맨님 아 안 나온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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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에요 왜 저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이게 제 자작극이야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는데 진짜 어 아니 클리어 워터님 왜 저한테 아니 저같은 허접한테 당하시고 무슨일이십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당하신거에요 제가 그 카톡방 새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그분은 정말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방팀에 오셔가지고 초대를 하달라고 하니까 제 누릴 형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해준거지 그리고 나서 방송 안옴 아 망했다 팔로우 0 1종 팔로우가 안 돼요 팔로우가 안 된다고요 풀체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무시하죠 그래야죠 브레핀 부르 코리님이 부르시는데요 늑대자켓겜 언제 했어요 저기 저번주에 했어요 저번주에 했어요 저번주에 늑대자켓겜 했나? 늑대자켓겜은 안했고 있는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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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겜은 안했을거에요 아마 우리 검은콩리 잉글리시 잉글리시 제일 잘 아시는 파티 파티 애니멀즈래요 네 파티 애니멀즈 저게 갠톡 줄게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잊어버리니까 갠톡 주셔야 제가 찾아봅니다 어디서 저도 올클 가능하다고요 저도 올클 가능해요 그리고 만 죽는것도 가능해요 네 흐흐흐흫 이 게임이 재밌는데 파티 애니멀즈 아 그 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신내들 겨울러서 찾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파티 애니멀즈 아하 엘리크님은 추 그 뭐냐 저기 그 근데 다들 시험기간 아니에요 다들 시험기간 아니에요 네 네 아마 시험기간 끝나고 나서는 많이 오실 거예요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인데 지금 고신나리를 시청하고 계신다 고신나리가 얼른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해야겠구만 비둘 guessing 테러먼트 운영 준비 오오오 어떤거요 테트리운야? 아레나님? 그거 참가신청은 어떻게 해요 고신나리 실력까지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이 될까 하여 여쯎어보는 거 자체도 실내긴 하다 이 실력가지고 어디서 비비려고 아이고 아 찾아보셨구나 늑대잡기 게임이 아 테트리오크 어우 멋지십니다 제가 실력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제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레나님 제가 다음번에 는 정말 뭐라 아마추어 대회 조금조금씩 나가가지고 경험도 쌌고 일단은 오늘 A플러스까지 올렸거든요 A에서 계속 모르다가 A플러스까지 올라갔으니까 빌드 연습 많이 해서 빌드 연습 많이 하고 실력도 좀 늘려가지고 아 물론 한국어 중계 준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중계도 하시는 거예요 아레나님 어디서 어디서 보나요 네 저 보고싶어요 아 위플레이 자 연심만이 살 길입니다 아 괜찮아요 좋아요 저 오히려 좋아요 원합니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맞구독 하면은 맞구독 하거든요 원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왜케 에 공격이 많아 너무 많아 많아 많아요 많아셔 어 아 아 와 공격밥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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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뭐 빌드의 생각 상황 dados 울렬 Krishna 됐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빌리는 생각 하나도 안나가지고 뭐야 용신 님 왜 저한테 아 오 진심모드 가볼까 아 진장 망했다 구독해드렸어요 자 한 3판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진성님 아 그쵸 곧씨나리라고 하셨네요 저 왜 고란이라고 읽었지 설마 왜 순간 고란이라고 읽었지 감사합니다 잘자요 아 젠장 아 글쎄요 그거 봐야되요 하지만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이번주 중에는 할거라는걸 굳이 내일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물론 빨리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곧씨나리랑 함께 게임하고 싶은거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그리고 보니 우리 202180님이 안계시잖아 야 야 사람들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요 고씨나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야 구독자가 오히려 줄었네 유튜브 구독자가 젠장 어느 분이 자꾸 구취를 하는거야 도대체 네 네 끝나고 몇판 하실래요 뭐 몇판을 해요 저 유튜브도 올려야되는데 큰영상 잊지마요 하티애니멀즈 아니 자꾸 구독자가 줄어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뭔가 한방이 필요해 고씨나리에게 뭔가 한방이 필요하긴 해요 와 빌드 못하게 하시네 야 이거 뭐 야 안 나오는데 잘 와 공격 바로 들어온거 봐봐 방금지에 공격당한거 봤어 살벌하던데 와 야 이거 아니었으면 난 죽었다 진짜 와 와 공격당하는거 봐봐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아니 1대1 상황이랬잖아 자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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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대본 준비 하세요 대본 준비 하시라구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돌 파티는 잘 안하게 되네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하는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자 맞판 가겠습니다 맞판입니다 제가 뭘 꾸미고 이런걸 되게 안좋아해요 에헤이 에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고란이라고 봤던거 같은데 잘못봤나 해야합니다 EIC KILL EIC EIC 고라니 우니픽이 뭔 소리 하시는 거고 This is the last game! Who's win? 뉴비 살려! 그러니까 야 오늘... 다 오시는 분이 잘 안 오시네 뉴비 살려! 이런 실수하셨네 뿌리 아 아깝습니다 게임 추천 언제... 뭔소리에요? 살아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oday... Broadcast is end! Thank you for singing! 자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포인트... 뭐... 걸어주게... 연... 뭐...뭐... 뭘 걸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출첵 안 하신 분은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See you next time! 고시! Thank you for coming and singing curry! Thank you! Thank you! loss 다가오세요! 저한테는 걸 좀 봐주세요! 저한테는 심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olmay앰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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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